이번에는 헬로 에브리바디에서 소울업 크림이 나왔는데요 주름 기능성 화장품이고 15mg이고 이거는 있잖아요 라이너 힙업은 아니고 힙업도 해도 될지도 모르고 일단 가슴 라인이 작거나 이렇게 쳐져 있다고 하면 이거를 바르면 저도 바르면 약간 쿨한 감이 있고 저도 좀 새 가슴이라 쿨한 감이 있고 바스트 크림 아시죠? 탱탱함을 유지해주고 볼륨감을 약간 살아나게 하는 크림인데 계속 써봐야 될 것 같고 뭐 암튼 가슴은 보여줄 순 없지만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 그런 느낌 좀 들어요 라이너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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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색